앉아서 보는 게 오히려 좀 건강에 좋지 않고 남자는 서서 보는 게 건강에 좋다 이거를 봤거든요 꼬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줌발은 여자가 쓸 것 같으세요? 남자가 쓸 것 같으세요? 성관계를 특별히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자마자 바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왜냐? 염증이 있는... 요새는 이제 남자분들도 앉아서 소변을 싼... 아니... 싼다고 하는 거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앉아서 싸죠 앉아서 보는 게 오히려 좀 건강에 좋지 않고 남자는 서서 보는 게 건강에 좋다 이거를 봤거든요 그게 그거는 잘못된 장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둘 다 전혀 배뇨나 성기근에 큰 차이는 없고요 근데 좀 소변을 보기 편한 자세는 서서 요도를 좀 잡고 보는 게 좋고요 앉아서 볼 때도 요도를... 요도가 이렇게 항상 뭐... 아시겠지만 고추가 이렇게... 모형과... 모형과 고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은요만 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들어서 봐야 좀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발에 다 묻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발기가 된 거 아니네 제가 그래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... 약간 S자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요도가 들어서 보는 게 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서 보시면은 뭐 큰 문제 없고 깔끔하게 제가 아까 말씀 두세 번 정도 털어주면은 큰 문제 없고 앉아서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저는 앉아서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 다시는 더 나와봐요 그러니까 뭔가 좀 긴 눌려있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펴지는 느낌 그건 너무 이렇게 숙여서 봐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전립선이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더 짜주는 힘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선배님이 잘 안 나오니까 전립선이나 관광이 안 좋아서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앉아서 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는 힘을 끙 주자 서 있을 때보다 더 힘을 좀 주게 하죠 그렇죠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압이 증거하면서 복압이 방광을 압박을 해주면서 그 압력으로 소명이 좀 더 잘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는데 근데 또 여성분들이 또 같이 생활을 하거나 가족의 또 여자분들이 있거나 하면은 서서 보는 걸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너라고 생각하셔서 또 이렇게 앉아서 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크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앉든 서든 큰 차이 없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매너상 그냥 아주 그렇죠 뭐 경계에 튀기는 게 싫고 솔직히 보다 보면은 그 물에 튀겨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찌린내가 난다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이게 제가 사서 포스 화장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너 뭐 지금 튀기고 싸냐고 그럼 저는 모르겠거든요 쌀 때는 모르는데 변혈을 하다 보면은 미세방울들이 다 튀어요 튀는 건 맞아요 맞아요 본 것 같죠 특히 여자들은 앉아서 보니까 뭐 많이 튀는 게 없는데 남자들은 멀리서 보기 때문에 멀리서 쏘면은 물방울이 그만큼 많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방울방울 해서 그게 튀겨서 오래되면은 그 사자실 청소를 안 하면 냄새가 날 수 있는 거죠 아 굉장히 뜨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유충 씨가 승현 씨는 집에서 폭포수처럼 쌓았으니까 입잔디 더 많이 튀겼겠네요 그러면은 그때로 소변이 어질러졌겠죠 제가 옛날에 어떤 시각 영상을 봤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한 거였어요 근데 온 화장실 막 칫솔 칫솔을 막 이렇게까지 다 그 미세물방울이 튀겨요 네 그 형광벽을 좀 이렇게 테스트한 거 근데 앉으셨다면 드럭이 있죠 확실히 그건 엉덩을 막으니까 우리가 지금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봐도 우리 바지 이런데 다 튀겼을 거야 이런 것도 없이 그런 거는 솔직히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잡고 써서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것도 있고 사실 제일 좋은 건 남자는 그거네요 산에서 우리가 소변을 볼 때 오줌빨은 여자가 셀 거 같으세요? 남자가 셀 거 같으세요? 남자가 셀 거 같으세요? 여자가 좀 짧아요 여자는 남자는 보통 평균 요도 길이가 25cm 정도 되고요 여자는 4cm 돼요 그래서 힘을 주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 힘 그대로 약간 투브에서 호스를 닿는 게 남자 그렇죠 안 닿고 강 튼 게 여자 그렇죠 호스가 이만한 게 여자 호스가 이만한 게 남자 여자가 평균적으로 더 세고요 제형가 좋다 그 대신에 어떤 성병이 걸릴 위험도는 여자가 더 높죠 왜냐하면 여자가 요도가 짧기 때문에 그만큼 균이 더 쉽게 올라가서 방광균도 올 수 있고 염증이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남자는 요도가 길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그냥 추가적인 부분인데 뭐 성관계를 특별히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하자마자 바로 소변을 보는 거예요 아 왜냐 염증이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해도 막말로 에이즈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했더라도 우리가 플러싱 메카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소변에 염증이 요도를 타고 가는 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줌 싸는 거 어떻게 성관계를 하자마자 바로 씻는 것도 제일 따로 소변을 먼저 보고 씻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전에 카페인이랑 물을 끊임하시고 아 안 되죠 그러면 또 소변이 어려워서 중간에 말해보세요 그건 적당한 적당한 성관계를 너무 오마하면 안 돼요 평소에 하던데만 하던데 저는 모든 거는 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궁금증이 만약에 해결되셨나요? 아 너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비뇨 의약 과정인 거는 제가 얼마든지 답변을 다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제 아는 상식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